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나온 틱톡 짤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짓딸기도 준비했지 오짓딸기? 이게 뭐야? 끄다올게요 과연? 짜잔 네이버에서 딸기맛 주네요 쌍둥이 루지몰이라고 있더라고 이게 오짓딸기야? 야 오짓딸기야 오짓딸기 오짓딸기 고도맛 16개 딸기맛 16개 그리고 오짓딸기 9개 이렇게 샀는데 요 3개를 서비스로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총 다해서 3만7백원에 샀습니다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딸기맛 틱톡젤리는 닭다리처럼 씹는 맛을 먹는거야 틱톡젤리는 닭다리처럼 먹어야 돼? 오 이건 한 번에 되네? 응 응 닭다리젤리 생각난다 그거 맛없는데 갑자기 닭다리 오 딸기맛이 진짜 강하고 생각생각도 진짜 강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번에 먹어야돼 오오오오오오 푸딩같다 이게 보니까 재미네 그럼 젤리가 젤리지 나 우리인줄 알았는데 나도 언니처럼 닭다리처럼 먹어주게 오 오오오오오오옹 잘 잃었어 잘 잃었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쉽게 잘되나 보다 음 이거 맛있네 맛있거 맛있거 얕으로 먹기고 맛있 Portugal 맛있고 먹는 맛도 있어잉 아주 좋아잉 근데 너는 여기 이렇게 떼냔는데 왜 여기가 터졌어? 아 이거 이렇게 먹으면 돼 짜먹는 맛을 먹는 거거든 짜자 자요 occup ascendant 야 이거 왜 안되냐? 아니 빠는게 아니고 씹어야지 세게 해야돼? 응 이거 많이 먹어본 맛인가요? 야 맛있다 이거 아 매워 왜 안나오냐? 응 이거 그거네 그 아이스크림 맛이야 더블더블? 뭔진 모르겠어 잘 먹는 고구마 응 안된다 어? 둘이 생긴게 다르다 응 얘 포도 모양이네 전 진짜 포도 모양이네 왜그래 와우 대박 진짜 진짜 마이구미 맛이야 진짜 포도향 강한 마이구미 야 이거 냄새가 진짜 마이구미이네 말쭈 만도 난다 말쭈 만도 난다 음 치즈 낫다 오 드디어 먹었어 음 맛이 어때 청포로마해 살 무색해 뭐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이거 오 이거 음료수 마신거야? 야 진짜 이거 포도가 더 맛있네 향이 더 강해 근데 보니까 보라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네 포도인데 청록색 네 나 소다 마실 줄 알았어요 청양고기 청양고기 오 오 오 오 오 보라색 된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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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딸기를 먹어볼게요 오! 눈 딸기. 오! 지! 오! 주우우우우! 이게 깨트도 하다. 미끄러워요. 이거 촉감.. 완전 슬라임 그런 거 아니야? 응. 오 촉감. 대박. 근데 이거 손에 막 못 넣는다 이거. 기름 같은. 응. 아유. 미끄러워요. 복숭아 자두 약간 그런 거 닮았다, 자두. 응. 맞아. 한 번 먹어볼게요. 응? 오! 안에 잼이 들어있어! 오! 안에 잼이야 뭐야 저거? 잼이요! 거기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오해는 모르겠어요 음! 안에 이렇게 뭐가 쫙! 오! 흘렀어! 뽀뽀를 뽀뽀한지 먹는 형 아! 대눈! 갑자기 유형이야? 이게 어디서 많이 먹어진 맛인데? 이것도 맛있네 원래 젤리가 막 시거나 좀 맛이 좀 드는데 이거는 진짜 달달하다 눈알젤리랑 지구젤리는 단 아이 쉬인데 이거는 쉬는게 하나도 없고 달달해 달달해 유가 서영TV 유가 서영TV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